아 츄차차아 주작충전 츄아아 됐어 충전했다 남자의 베개를 충전하는데 성공하였다 베개를 충전했으니 이제 시작하자 하하 육방성 가랭 갑니다 아 근데 안 되는데 이거 이 친구 상대로 그건 좀 오게이 오게이 를 믿어라 허어어어 죽어 개마시아나 베헨 이렇게 잘해놓고 육방성을 가야되나 허어어어어 개념을 무너뜨려라 크 캬 캬 데마시아를 위하여 으아아 자 자 육방성을 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한대 한대 흠 흠 캬 흠 흠 캬 캬 넌도 깜짝아 난다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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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위험한데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유 Black 일망성! 어 잠깐 이거 아니야 첫번째 망성이 들어갔다 나라의 망조가 깃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탑이 무너지고! 간다! 일망성! 시작합니다 첫번째 망성이 완성되었다 간다! 의배로 강력할 수 있어 첫번째 망토대는 셉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게 있는데 첫번째 망토대는 셉니다 그렇지! 고래! 두번째 망토대가 문제라서 그렇지 자 이거 먹고 가면 돼 왕폐하의 이름으로! 왜 왔냐? 친구야 흐야! 흐야! 눈방산가래인 구경 오셨어요? 잘있어! 이망! 아 이거 해야 돼요? 진짜? 희망이요 아니 그냥 컸으면 빳다 사고 그냥 컸으면 빳다 사면 되잖아 5분에 아 5분에 멍둥이 가는 건데 희망이요 앗 voll 가자아 스틱 자알 쌓인다 삼망은 언제 쌓이냐 한 번 동기라 가자 하라하! 크립 터져라!!! 안터지네 봤습니까 지금 2데스 한 사람이랑 딜 기후를 하나 하는 멋진 모습을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허어어어 자 궁혼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오케이 안돼! 안돼! 친구야 저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렇지! 휴 오케이 갑시다 허챠! 자 일부러 받아준 다음에 왜? 아 왜 오래! 아 호호! 테마스야! 삼망! 삼망이요! bishop 이건 해야돼! 이거 해야돼요 진짜! 세 번째요! 매도우이님이 이거 안 보고 간 것을 여러분들은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가렌충이신 매도우이님이 이걸 봤다면 진짜 이거 연구했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아니 이러면서 연구하자 이 끔찍한 템트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산망이요 괜찮아 크리티컬 45% 이길 수도 있어 크리티컬 45%를 받아라 어! 안녕하세요 왜 왔어요? 이런 거 보면 안 돼 청소년 유해물입니다 마약이에요 마약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뭐 보고 있어요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청소년 유해물품을 왜 청소년 유해물이야 보면 안 돼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켓 오케이 우리의 영표를 지키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저분이 보면 연구한단 말이야 자 자 봉아 못 본 걸로 하세요 알죠? 못 본 걸로 하세요 이거 이건 안 돼 큰일 나 정의로 심판하겠다 불쌍 의외로 크리 뜨면 세다 보입니까 지금 크리 뜨는 거 크리 뜨면 셉니다 어 내가 만들고 후회했단 말이야 이거 만든 거 자 오케이 부시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너는 모를 것이야 아 없어요 CS 드세요 그냥 왜 안 먹습니까 CS 국왕패하의 이름으로 크리 뜨라 크리 뜬다 크리 뜬다 또 떴다 또 떴다 오 예 내가 간다 불쌍 데마스 예 아 아 아 너 자신을 믿어라 이것으로 사망 자 불쌍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곧 정의다 점화 수화 274원 사망 완성 아니 단숨에 오망도 가능하겠는데 이거 다 먹으면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도란 방패 팔면 오망 님들 좀 죽으세요 이거 세렛 나오면 안됩니다 저 지금 개흥하는 중입니다 육망가랜이 흥하고 있습니다 육망가랜이 흥하고 있어요 절대 한 번 죽어줄까 한 번 죽어 줄까 한 번 죽으면 아 이제 비싸지는데 아 눈치챈 방어력감 아 눈치챈 중요한게 뭐냐 육망가랜을 갔을때 육망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6,7,42,6,3,18에서 4,300원 정도가 드는데 4,300원에서 다음번 아이템을 갈라면 3,000원을 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망성 왕성 도망 도망 크리 터질까봐 조심해서 때려야됨 도망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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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도망가자 포션도 없다 포션 살 칸이 없습니다 아 좋으시네요 어님 비차네 오케이 졌어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안된다 딜교 패배 오호 성공 딜교 정의로 심판하겠다 자 궁극기가 14초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한 번 죽어야 되겠지 한 번 죽어야지 이 친구가 비싸집니다 이 친구 보세요 헛! 차 어예 에이 가자 그렇죠 잘한다 베마세여 한 대 때리고 죽어줘야지 빨리 죽 orchest 300원 1엘 어 예 1엘 300원 됐으네 욕망 빠바밤 밤바밤 빠바밤 육망 완성 자 이제는 3000원을 벌어야 됩니다 3000원을 벌어야 다음번 아이템이 인피를 살 수 있습니다 야 13분의 육망 야 13분 만에 이 전설의 템트리를 완성하였습니다 크리 90%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딜 셉니다 이래봬도 크리가 90%이기 때문에 딜이 셉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3000원을 벌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힘들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6만까지는 괜찮아 돈 모으면 꼬박꼬박 돈 모으면 템 나와요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돈을 꼬박꼬박 모았는데도 템이 안나오는 더러운 상황이 시작됩니다 나는 분명 돈을 모으는데 템이 안나옵니다 자 자 육망가렌의 놀라운 파워 야 진다 크리 안돼 그냥 때릴걸 이야 6킬이 먹었는데 진다 이 놀라운 힘을 보셨습니까 이래서 육망성 가렌이 위험한 겁니다 이래서 육망성 가렌을 제가 봉인했던 것입니다 이야 이 어마어마한 4000원을 벌었는데 너 얼마 벌었니 1200원 1800 2000원 한 2500원 벌었구나 와 이 딜 보수 궁 있었으면 이겼잖아 근데 의외로 셉니다 궁 있었으면 이겼어요 궁이 없었으면 졌어 자 이제 버티면 완개합니다 버티기만 하면 돼 버텨라 버텨어라 자 이 와중에 우리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거죠 자 띵킹타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조우는 황금같은 시간 이야 크리 90% 때리면 크리 튼다 우리의 영두를 질기기 위해 이야 아 아 크리 크리 다 크리야 야 이 의리의리한 딜 보소 와 우와 우와 궁 이래 심지어 레벨도 이기고 있어 와 이거 봐 궁왕성 가래네 딜 으차 크리 크리 쫄지 마라 이네 무시무시한 딜에 포션이 없네 괜찮습니다 가래네는 패시브로 피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패시브로 피를 채울 수 있어 기다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 패시브로 피를 채울 수 있어 컴온 자 그리고 이 가래네의 좋은 점은 갱홍이 완벽합니다 완벽한 갱홍을 자랑합니다 제가 있으면 싸우고 싶어져요 그냥 와 저놈을 보면 그냥 막 때리고 싶고 안 싸우면 호구가 된 것 같고 이게 바로 원천적 딜 아 원천적 갱홍 아 내 존재 자체가 갱홍이야 자 이런거 하나 딱 먹어주고 가렌 크리모션 모르잖아요 여러분 대마시아는 하나다 패시브를 믿고 제가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가 차잖아요 한 대 탁 때려가지고 스턴을 맞아 죽은 거지 헛차 안 돼 그렇지 파밍 야 요마마 파일샤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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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시아 둘 다 죽여 둘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 완벽하다 아하 아하 어 안 돼 어 씨 어 뭐야 그렇지 성공 벌써 1790원을 모았습니다 임피까지는 이제 1200원 남았습니다 여러분 1200원은 금방 벌지 금방 벌 수 있어요 이제 임피까지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감시나 다 돼간다 이제 1200원이면 왕기다 하하 가을이다 가을 보릿고개 지나가고 가을이 온다 가자 보릿고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옵니다 네 가을이 오지요 가을이 올 것입니다 갑니다 아 여러분 보시면서 이 템트리 안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할게 안할게 그러면 자 이 템트리가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생각하실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천원 남았습니다 으음 천원 남았습니다 으흥 천원 남았습니다 천원 오오오오 타미야아 우왓 딴 데 갔어 이럴 아 이럴 호구같은 가래를 냅두고 어디를 돌아다니니 자, 이제 진지하게 안하시면 위험해요 자, 이거 밀자 이것도 돈 기싸 250원 줘요, 250원 허이요! 500원! 이야, 크리티컬 터지는 거 보소, 300! 이야, 안돼! 못 먹었다 400원! 자, 육망성 가린이 왕괴할 때까지 400원 남았습니다 하지만 갔다가 뒤질 것 같으니까 안전하게 집으로 자, 집에 가서 안전하게 이런 거 딱 먹어주고 저거 먹은 다음에 싸우면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작골 먹어야지, 작골 강 앞에 있는 큰 유령 같은 거 먹다가 뒤져요 자, 숨질 수가 있습니다 야, 왜 저러지? 여러분, 저 육망성입니다 잊지 마세요 막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200원 200원 sei 긍정 200원 남았다 됐다 200원 남았다 진영을 무너뜨려라! 그, 그, 비한 놈들! 자, 정확하게! 3070은! 안 싸울 거거든! 자아! 오지마! 오지마란 말이야! 오지마라고! 오지마라고! 안돼! 으억! 아, 왕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빠르냐 너! 야, 좋은 아이템 샀네! 3위 1채! 괜찮아요! 저는 일부러 점화도 안썼고 아껴! 아!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저 개뻑킹! 돈 벌어야 되잖아! 돈! 70원! 타워 좀 밀어주세요! 타워 좀 밀어주세요! 잠깐만, 잭슨은 왜 15렙이지? 버그인가? 정글 아닌가? 타워 좀, 타워 좀! 타워 좀 밀어주십시오! 안 나가려구요! 자, 드디어! 전설 속에 살아 숨쉬던 그 템트리가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아! 아아! 완성! 육망성 가렌! 크리 백프로! 갑니다! 지금부터 난 세나! 자, 지금까지의 가렌을 보시고 여러분들 실망하셨죠? 제가 지금부터 육망성 가렌의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귀했습니다 이미! 자, 왕귀 가렌! 어디가? 집에가면 안돼! 하나! 불! 샤오오! 아하! CS 먹는거 벗어! 이 딜! 지금 CS 녹는거 보셨습니까? CS 녹는거 보셨죠? 으어어어ㅓ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부터 짱쌤 자 죽입시다 갑시다 아이고 이 와든가 왓? 왓? 아 실패 아깝다 됐어요 어 크리 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엓 대마스야 너님이 죽었어 으어 뭐야 이런 뭐야 저인건 헐 육방선 가래네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까? 그러지마 자 보면은 이제 다음번 아이템은 놀랍게도 정상적인 아이템을 갈겁니다 요우 뭐 2700원이거든요 자 500원이니까 지금 500원을 판다치면 어 우리가 1500원을 벌면 됩니다 이제 자 망토를 팔고 요우 하나를 가 그러면은 방관도 올라가고 쿨감도 올라가요 아 멋있다 어마어마하지 쿨이 100% 절대 안떨굽니다 뭔 6인피야 이 미친놈들아 야 유령무이 가면은 너무 높아 안돼 유령무이 가면 유령무이 쿨이가 30%에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안됩니다 유령무이를 가면 망토를 팔아야되요 여러분들같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 극딜 세바퀴만 돌면 사람이 뒤지는 어마어마한 카렌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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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앗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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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미쳐날때구 그렇지! 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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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씨! 아 실패! 저건 어씨가 없어 자 아 맞다 방법이 있어 두개를 팔면 안, 안되는구나 잠깐 그렇지! 아니구나 이게 잠깐 하나를 팔고 그래! 이속도 올린다! 자 이속이 올라갔습니다 아 봤어요 200 이속 362야 공속도 빨라졌어 이제 자 유능한 가렌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도망갈 수 없어요 저에게서 아싸! 자 돌리세요 잠깐 왜 이리 빨라! 왜 이리 빨라! 왜 나보다 빠르고! 그렇지! 갈까요? 안 돼요 잠깐만 좀 이따가 가자! 잠깐 제가 이거는 끌고 있습니다! 아 대마시아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니들 미니언 올 줄 알았지! 어림도 없다! 됐어 도망가자 오케이 전 살아 돌아갑니다 자 CS 먹는 거 보여 드릴게요 아 CS! 아 정글도 빨리 노네! 이게 육망성 가렌이지 오케이 아 이해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레드를 먹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셋 셋 셋 공속 자 때려 이제 나도 이제 딜 간다 아 신발 간다 따라 못해 때리지 미래를 결정한다 자 저는 평타 딜이 지금 자 생각해봐요 평타 딜이 어 250%니까 1.5를 곱 2.5를 곱하면 우리의 용기는 국가는 450이야 평타 한방에 와 지존 육망성 가렌의 파밍!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두려워마라 제가 얘 녹이는 거 한번 또 보여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육망성 육망성 하시겠네 자자자자 자 레드까지 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정의롭게 야 넌 죽었어 이제 육망성 가렌! 육망성 가렌! 육망성 가렌! 이게 육망성 가렌이다! 흐어어 세거든 육망성이야 이게 바로 어?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즈리얼은 얼건을 갖습니다 얼건 피바 무라마나 완성! 얼건 피바 무라마나가 나와있는 그런 원딜을 순사크 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거 아 정글몹은 또 저같은 가렌에게 밥이죠 아이고 이런 밥을 또 주시네 밥이죠 저한테 또 이런 바로는 제 밥이죠 밥이죠! 으어어 으어어 바슴 칼로 쥬시는거 찔러 죽였습니다 크으으으 가서 죽여라! 신징! 흐어어어어어어어엉 잠깐만 세졌다 조금 이따 싸워야겠다 갑니다 배 뱉이를 그냥 확 앗 내가 먹고 싶은데 피 차는 것 봐. 와, 피도 잘 차. 어, 잠깐! 어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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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헛! 허아! 참, 오지 마라. 니 아까 나한테 혼났잖아. 한 번 혼나니까 무섭다는 생각 안 드니? 응? 안 무섭니? 이 형이 무섭지 않니? 이 형이 무섭지 않니? 허어! 피함? 자, 타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사람을 잡는 게임입니다. 자, 여기서 몰래 돌아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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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시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육망성 가렌 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템틀이라 고민을 했죠. 너무 세기 때문에. 으음, 으음. 이 가렌은 제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미십니까? 이 가렌의 무시무시함이 다 죽어 그냥 상대 템트리 보세요 저 템트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코어 템 3개 약한 애가 아니야 절대 제가 죽이고 있는 친구가 약한 친구가 아니에요 잠깐만 뺑뺑이 도면 200 들어가고 그냥 때리면 500 들어가는데 내가 왜 돌지? 잠깐만 내가 왜 돌지? 돌 필요가 없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왜 돌아 내가 평타로 때리자 푹푹푹 찔러주자 가자 아직까지도 100%다 니피같은 소리하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트롤템이 아니라 진짜 랭겜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템트리만을 연구합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런 템트리 쓸 리가 없잖아요 이 인피라니 아 트롤이네 그런 템트리를 마이콜이 쓸 리가 없잖아 보임 600씩 박히는 거 푹푹 많이 묻었다 아이가 아 원딜 쫄아가지고 이제 안 온다 아 원딜님 쫄아가지고 이제 안 오시네요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제가 갑니다 제가 찌르러 갑니다 그렇지 이외이웃 이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My JWap My JWap My JWap My JWap My JWap My JWap 충분히 entire código 소물내 Lud 좋았어 헉! 파워에도 크리 좀 박히면 안됩니까? 왜 안박히죠?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언님 좀 박히게 해주세요 이런 멋진 템트리가 나왔는데 어? 안박히면 좀 그렇잖아 오케이 오케이 찔러! 찔러! 울락가라구요? 그럼 안되지 저는 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피통템 갈겁니다 이제부터 어 일단은 돈좀 벌고 중요한건 피통템을 가기전에 무슨템을 더 가느냐 이거 두개 팔면은 하나 더 나올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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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터마! 근데 피통이 없잖아 제가 쓰레기라서 콕! 돌면! 넷! 다! 여! 어! 비열한 놈들!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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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대의를 잊어서는 안된다 없는척! 들켰나 들키면 안되는데 없겠지 이제? 없다 이런 것도 남겨놓으면 안되지 자 이제 상대 블루를 뺏어서 상대편은 멘탈을 터뜨리겠습니다 여보! 됐다 안녕 잘 있어라 난 간다 됐다 내 목표를 이루었다 됐어! 저놈들은 이제 멘탈이 터질 것이야! 푹푹 찔렀어 정신을 못차리게 푹푹 찔렀습니다 제가 오케이 아파 보이죠? 진짜 아프니까 사실 음... 음... 아니야 아니야 아직 이 충격적인 템트리는 지금 공개해서는 안돼 나중에 공개해야돼 돈 좀 더 벌겠습니다 돈을 좀 더 벌어야 됩니다 자아 가자아 투포는 크리 얼마 올려주는데요 투포 크리 얼마 올려주는... 이속도 올려주고 좋은템이잖아 10%밖에 안올려주네 쓰레기네 안써 쓰레기네 형 크리가 어떻게 10%밖에 안올라갈 수가 있지? 돌격 안 써야겠다 어 haft 이제 자신의 정글이 없게 된걸 누치챈 스카네는 멘탈이 깨질겁니다 헉 уп 오? 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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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템을 가면 전 더이상 평타질을 해야됩니다. 돌고 싶으면은 공속템을 가면 안돼. 이 땅에 희망을 전파! 오 왜왜왜왜왜 저게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따라오지마 이 자식아. 으흠 평타가 더 좋아. 푹 질러주면 돼. 치아! 히야! 아! 돈 모잘. 그렇다면 신발을 가야지. 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따르게. 아냐 공속신발 가자. 아냐 따라 붙어서 때려야되니까. 아냐. 잠깐 이렇게 이속을 가면 444 444 요렇게 이속을 가면 450 별 차이 없네. 444 가자. 빠밤! 빠밤! 가자. 아 여러분 마치 베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 기분을 마음껏 느끼고 싶군요. 가자. mitad. 최강자전 한번 해볼까? 헐 유무! cier아! 울지마! cier아! 도망가져! 아이고 아깝다. 아 아깝네え. 여기 왜 세명이나 여기있지. 자 카르마 stroke 도망가시야되요. 살아야돼. 그래 백도어다 잘하고있다 잘하고있다 자자자 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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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절대 안 끝났어요 잭스가 다 뚫을꺼야 잭스 형님께서 백도어를 하고 있으니 이래리 수비를 하러 가더라 그리고 봐 전 2차도 안 밀렸어 잘 생각해봐요 저 2차도 아직 안 밀렸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는데 트포스태틱 가면은 크리가 100%라고 합니다 깜빡했네 트포스태틱 조합이 있네 아닌데 스태틱 25%잖아 아 20%네 쓰레기네 이것도 에렉이? 아니야 진정한 남자는 암만 본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잭스님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달려간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어 왜 안먹겨져 이거 제가 먹으면 아무래도 강력하겠죠 어 어 인가요? 어 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잇 내가 때렸는데 푹푹 찔러 버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래쪽에 있는 이것도 찔러 아 파워는 못 찌르니까 미니언한테 푹 푹 푹 푹 아 여기서 끝내기는 조금 아쉬운데 아이템 더 사고 싶은데 라위 사서 진짜 극딜 가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라위도 없이 극딜을 넣고 있는 어 가렌을 보고 계십니다 한방에 이리 봐 파밍 이정도 파밍 날 수 있어야지 바로 먹자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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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바승 잭스가 빼뜨려 먹지를 못하네 자 잭스도 못 뺏어 먹는다는 육망성 가렌 육망가렌 육망가렌 육망 육망 삼백삼 삼백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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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전현이? 날 때리네? 흐흫 그새서 날 죽이네... 흫 안돼! 살아! 소라카님 살아야되요 소라카님 살아야되요 오 역시 역시 소라카는 힐이 좋아 침묵을 넣지 더 가면 안될 것 같은데 더 가면 오! 되네? 되네? 역시! 으아아아아악 역시 잭스야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을 벌겠습니다 돈을 안 벌면 딜을 못 넣어요 지금 제가 딜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라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위를 가면 잠깐 40, 60, 라위 신발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신발 팔고 이속템 추천받습니다 뭐 갈까 신발을 팔고 피흡이 되면서 이속이 올라가는 그런 템가 없나 서풍 저런 서풍 봐볼까요 푹찍 푹찍 맞아 서풍이 있네 자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글 녹는거 보이십니까 야아 마치 이것은 우리가 케일이 된듯한 랜턴 케일이 된듯한 느낌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정글링이 가능해집니다 피 흡류 쫄보들이 나가는거죠 정수 약탈자 필요없잖아 나는 재사용 대기시간 탱탬이 여기 있었어 탱탬이 있네 탱탬 갈까요 이거 탱탬인데 아니야 라위 가야지 저 막 나가지 않습니다 저거 할바야 이거 사면 되지 저 트롤 아니에요 라위 갈거에요 안녕하세요 트롤이 아닌 남자 마이콜입니다 저는 절대 트롤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있는 템트리는 실제 여러분들이 랭겜에서 써도 유용한 템트리입니다 자 유용한 템트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아이 블루가 없네 자 싹 한번 밀어주자 와 딜보소 지주온 AP 드린다미어급 딜 아니 놈들이 제대로 따라가면 안돼 자 집에 못가게 자 집에 못가게 자 집에 못가게 자 아아아아아아 으아 으아 안녕? 친무야? 나 이렇게 때릴 수 있지요? 끝!! 육망성 가렌 승리 여러분들 보시면서 즐거우셨다면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육망성 가렌 어마어마하구나 이야아 빈